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게 일주 만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공판에 번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말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날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눈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게 일을 조금만 늘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공판에 번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잃어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흑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감동 떡집날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명절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도 공연장이 아니라 이렇게 명동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더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소유가 더 좋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한창 한번 질러볼까요? 좋으신 분들은 한창!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보내드린 곡은요 노사연 선생님의 바렘이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요 제가 미스트로 경연 당시에 관객 점수 1등 했던 곡이 있어요 김현자 선생님의 10분내로 보내드릴게요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우리 함께 todos 우리 함께 즐겨주시길 바 roam 나 사랑한다면 한 가지 말 삼켜줘요 내가 초라할 때 죽고 싶은 대로 내게로 떠나와요 다음되지 말고 죽게 되지 말고 연핀도 쓰지 못하요 여자는 웃지 않는다 혼자 주지 말아요 여자는 웃지 않는다 여자들 혼자 주지 말아요 여자는 여자는 하나 하나 여자는 여자는 실실 그때들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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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말 스케줘요 세상 나를 나를 돌아해도 몰아 지나게도 남아 사랑한다 남아 사랑한다 그렇게 속해줘요 아 당신은 내 남자 아 당신의 여자 아 warn her 아 아 아 아 아아.. 잠을 깎아 야와라 치지 말고 부추는 대로 부추는 대로 부추는 대로 시기엔 대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탁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앵콜을 그렇게 외쳐주셔요 누가 보면 제가 부탁드린 줄 알겠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큰소리로 박자 맞춰서 방금 하신 그 단어를 한번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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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김소유가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숫자 인생이라는 곡이에요 요즘에 모든 게 숫자로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그냥 1등이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곡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숫자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김소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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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항상 건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젠장 깜짝 놀랄까요 진술 운명인가요 어딘가가 1등 2등 숫자 내려지는 고단한 희생이구나 1등을 하다가 볼등이 되고 볼등을 하다가 1등이 돼 무시하지 마라 뒤죽질 마라 천난 천날받아라 돈을 못둔 인생이라네 진술 운명인가요 천날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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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지 마라 주짓을 말아 천낙처를 말아 돈을 벗고 인생이 나네 한 번 더요 일등을 안아 꼴등이 되고 꼴등을 안아가 일등이 돼 무시하지 마라 주짓을 말아 천낙처를 말아라 돈을 벗고 인생이 나네 꼴등을 벗고 일등이 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너무나 이쁘고 또 내일 신곡이 발매가 돼요 평생 내 편이라는 곡으로 이제 신곡이 나오는 언니인데요 하유비언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